그... 그... 봐봐요. 학생 시나리오에는 페이소스가 없어. 페이소스가. 그게 뭐예요? 페이... 페이소스라는 게... 어, 그 관객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킨... 아니 그 페이소스 몰라요? 몰라요. 미장세는? 몰라요. 뽕타주는? 뭐... 그거 모르면 학교 못해요? 그... 과외 말고 학원들 많은데 학원을 알아봐요. 그 학원들 다 갔다 와봤어요. 선생님. 저 진짜 영어하고 싶어요. 20? 30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